네 강프로입니다. 캠트로닉스 보겠습니다. 캠트로닉스 오늘 4% 빠졌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캠트로닉스는 유리기판 관련 주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풀어드립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주식시장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이 현실화 되잖아요. 그럴 때는 기대감이 이 기대감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숫자 냉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대한 만큼의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캠트로닉스 어떤 기업이에요? 유리기판.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생산을 하거나 대량 납품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즉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가격을 신경 쓰지 않은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게 뭐예요? 이쪽에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에너지 사용을 낮춰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유리기판이 앞으로 상용화가 될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거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기대감은 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을 뭐해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캠트로닉스 관련돼서 제가 삼성전기와의 어떤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기 보시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리고 실적과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조건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장담컨대 어떤 종목에 가서도 손절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손절하죠. 주식하면서 어떻게 손절을 한 번도 안 합니까? 무조건 합니다. 그런데 손절이 아니라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계좌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선익 시스템 어떻습니까?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그쵸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랬고 그런 구간에서 꾸준하게 수익나는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4월 26일 선익 시스템 8시 49분 장시작 전이죠. 장시작 전에 제가 종목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먼저 분류해 놓기 때문이다. 그 밑에 YC 한번 볼게요. YC 자 YC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 매매를 하고 있죠. 매도를 하더라도 내가 판 것보다 올라가니까 더 사요. 그쵸 내일이면 시세 확인해서 매도 할 수도 있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종목군이 신고가 종목이라는 점만 보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수익나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군들을 추려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을 그쵸 캠트로닉스도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을 공유합니다. 다른 종목에 대한 결과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쭉 내려보시면 뭐 젠백스 링크도 있고 캠트로닉스도 여기 있죠.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틀째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린 결과 급등세를 보입니다. 자 재룡산업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쵸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류의 종목군들을 공략하는지 다 보셨죠?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내가 실전에 적용시킬 수 있으면 감히 말씀드린 건데 주식 인생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캠트로닉스의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일단 오늘 4% 빠졌습니다. 단기간에 갭도 발생을 했고 그 갭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도 있고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었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첫 번째 신고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쵸 실적이 아직 모멘텀과 맞춰진 실적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 그럼 뭐가 있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대감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유리기판이 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은 AI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오기 전에 AI 서비스를 하기 위한 서버, 그쵸? 이걸 뭐라 그래요?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한 지금 작업을 23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수혜를 본 게 어디에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근데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당연하죠. 효율이 높이는, 그쵸? 전도성이 높은 그런 물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비싸요. 근데 원래는 요 정도까지 필요가 없어서 상용화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AI 서버를 계속해서, 그쵸?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엄청난 실적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서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음에 유지비를 낮출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좋을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유리기판이에요. 지금 전력 관련주들 엄청난 강세를 보이잖아요. 전선, 변압기 이쪽에 엄청난 강세를 보이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잡아먹었고 사실 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장기간, 올해 한 30년, 40년 만에 한 번 하고 그런 정도의 기간산업에 준하는 그런 공사잖아요. 그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전력 부족 사태가 북한도 아니고 미국에서 있어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쵸? 일론 머스크도 나와서 이야기를 했죠. AI 시대에 가장 부족한 건 전력일 거다. 그쵸? 그리고 나서 반도체가 부족할 거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원전밖에 없다. 근데 그러기 전에 단계를 거쳐가야겠죠.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게 뭐예요? 유리기판. 유리기판입니다. 전도율이 높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러기 위해서는 기대감이 존재해야 되고 그 기대감을 지금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내가 타점 잘못 잡았잖아요. 이 구간에서 내가 타점 잘못 잡으면 털립니다. 그쵸? 그래서 정확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한다?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쵸? 캠트로닉스가 실적이 잘 나오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유리기판으로 인한 실적에 대한 레벨업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요. 이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상승세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폭등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작년에 어떻게 됐나요? 폭등했잖아요. 두 달 반 만에 8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왜 그래요? 실적이 좋아서? 아니에요. 이미 에코프로는 이쪽 가격대에서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기대치를 반영한 실적 정도는 사실상 올라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폭등한 상황이 왜 나왔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합심해서 많이 사서? 아니에요. 그냥 기대감입니다. 숫자로 찍히지 않은 기대감.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정작 작년 연말에 여기 상한가 간 날. 이거는 공매도고요. 이걸 제가 에코프로 BM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BM. 이 날이에요. 이 날. 12월 4일 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에코프로 BM에 44조짜리 수주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폭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떨어졌습니다. 이게 과연 공매도 때문일까?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 근데 수치화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더 나와야 되는데? 이거에서 지금 공장 가동률 나와? 27년까지 늘어난 생산량에서 이거 다 채울 수 있어? 이거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 어때요? 안 좋아요. 그쵸? 안 좋습니다. 에코프로 BM 67억 벌었어요. 67억. 이 시가총액 얼마에요? 20조가 넘어요. 대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숫자가 찍히기 전에 우리는 그쵸? 숫자가 찍히기 전에 기대감이 있었을 때 공략을 하는 게 좋고 에코프로 BM의 거의 뭐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대감이 꺾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언제? 가격을 먼저 보고 매매한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소통방에 대한 내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에 대한 내용 있죠? 그 원리에 대한 내용은 여기 캠트로닉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캠트로닉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캠트로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캠트로닉스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군들을 해야 된다? 신고가에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 캠트로닉스는 뭐다? 신고가에 가 있는 종목군이다. 그러면 신고가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작용을 해야 된다? 기대감이 작용을 해야 된다. 기대감은 어디서 나온다? 숫자가 찍히기 전 실적이 좋지 않을 때 나온다. 캠트로닉스의 실적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캠트로닉스에 대한 기대감 즉 유리기판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한 실적은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기 전에 주가는 상승하고 끝날 거다. 그쵸?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셔도 내가 어떤 종목군을 공략해야 되고 언제 쉬어야 되는지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내가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 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